이야 땡스투까지 들었는데 한국어 버전이었어요 네 근데 참 지금 문자로 무슨 국제적인 방송이라고 많은 분들이 영어로 모의고사 보는 것 같다고 듣기 평가 보는 것 같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렇게 영어가 어렵듯이 분들한테도 한국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그렇죠 사실 한국말이 더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할 때 발음 같은 발음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We're really impressed you with your Korean. Was it difficult at all when you were recording your Korean? Yes because like we never like studied Korean language before but like now we have to sing Korean so there are some difficulties in it. How was the pronunciation? It's different from Japanese because like it's more of the when you said your tongue will like have to Because the word is like 다른 말 Like that 한국말은 전혀 전에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이번에 녹음하면서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우면서 좀 어려웠고 또 일본어랑 비교했을 때 발음 같은 부분은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는 부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고 어려웠다고 좀 더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노래 들어보니까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발음이 되게 좋아요. 네. 추천해주세요. 발음이 좋다고요. They're really impressed with your pronunciation. It's very good.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말로 녹음도 하시고 했는데 한국말 중에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말이 혹시 있나요? What are the most confident sentences or words that you can say in Korean?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꾸세요. 굉장히 연습하시던데 You are practicing hard. Sweet dreams. Sweet dreams. 좋은 꿈꾸세요. 좋은 꿈꾸세요. 오늘 라디오에서 하려고 연습하셨나요? 아 제가 근데 선수 쳐서 물어본 건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센스 없어요. 네. Sorry. 자.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앞으로 계획이 어떤 일정 계획이 있는지 한번. What is your schedule like in Korea? Schedule is we came here for promoting the album and magazine shooting, Asia song festival and dance lesson. 일단 앨범에 프로모션이 있고. 앤섬 쇼핑. 앤섬 쇼핑. 앤섬 쇼핑. 앤섬 쇼핑. 아 잡스 촬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Asia song festival에 참가하고 그리고 댄스 레슨까지 하고 또 쇼핑도 좀 할게. 쇼핑까지. 쇼핑까지. 좋습니다. 좋군요. Asia song festival 무대에서 저도 같이 하는데 무대에서 또 한 번 뵙겠네요. 아 반가울 것 같아요. 그 천방지춤 라디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It's almost time to say goodbye. 네. 아쉬워서 어떡해요. 나는 지금 그렇게 끝난 시간인지도 모르고 넉넉고 있었어요. 네. 바보. 뭔 소리야. 그래서 나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천방지춤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에게 끝인사. 이렇게 좋은 꿈꾸세요 하는 꽁 넣어서. 아 진짜. 네. She wants to say good night to Korean audience. 어. 아영이.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꾸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좋군요. 너무 반가웠고요. 끝으로. 그. 좋아하는 한국 가요가 혹시 있으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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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Very Famous in Thai. 감사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저희가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곡이라고. 다 이렇게 또.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러면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국에서 또 좋은 척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골프 마이크 여러분 보내드리면서 추천곡 슈퍼주니어티에 로쿠꺼!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라쿠꺼! 로쿠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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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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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다 이쁘 이쁘 이쁘이다 여보게 저기 저기 보여 여보 안경 안 보여 통틀쓰쓰 통틀쓰 고주만병만 주소 자 이심전심이다 뿜뿜 뿜뿜 아 좋다고 한 수박이 박수 다시 버터옵시로 럭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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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앤만 럭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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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앤만 니가 눈대는 감히 일수일수 수루일수리수 물랑물랑무 아 좋다고 한 수박이 박수 다시 합창합시다